대구시가 중증응급비상진료체계 강화 방안을 재점검하고 응급의료체계의 차질없는 운영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가 청소년 자치경찰 역할을 수행할 폴리스틴 키즈사기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대구시가 중증응급비상진료체계 강화 방안을 재점검하고 응급의료체계의 차질없는 운영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는 중증응급환자 위주의 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의료기관 진료과목별 현황을 공유하는 전원 한 라인을 구축하고 진료 가능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대구형 응급환자 이송수용지침에 따른 다중이송전환협진만과 즉각대응 현장출동팀을 구성하고 공공의료기관인 대구의료원은 진료이사 5명을 추가 채용하는 등 진료역량도 강화했습니다. 김선조 행정부 시장은 보건의료위기 심각단계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의료 상황을 면밀히 살펴 비상진료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소년 자치경찰 역할을 수행할 폴리스틴 키즈 4기 최종 11개 팀 신한명이 12일 발대식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발대식은 지도교사,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선발된 신한명에 대해 미축장을 수여하고 박동균 사무국장이 자치경찰제 이해에 대한 특강과 오리엔테이션으로 진행됐습니다. 폴리스틴 키즈는 안전체험활동, 모의국회 등 경찰청 및 교육청과 연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팀별 제안과제 수행과정에서는 학교 전담 경찰관들과 함께 치아 리빙랩 실증활동도 하게 됩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제안된 정책들이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대구 게시판입니다. 대구시와 대구테크노파크가 2024년 신기술사업화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올해 신기술사업화 사업은 대구 지역 내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중 대구 5대 미래산업과 전통산업 분야를 지원 대상으로 추진합니다. 7개 내외 기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기업은 최대 3,100만원까지 사업화 자금을 선지급 받을 수 있으며 기업분안금은 지원금의 20%입니다. 사업참여 희망기업은 대구시 또는 대구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서 공고나 신청서를 확인할 수 있고 다음달 9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참여 희망기업은 대구시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참여 희망기업은 대구시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됩니다. 지난달 9일까지 우편은 3개의 공설입니다. 사업참여 희망기업은 대구시 또는 방문 제출util자입니다. 사업참여 희망기업은 대구시 또는 방문 제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